지하철 탑승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춥죠?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신데 안 복근하셨어요? 아 이런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시군 오늘 저희가 지하철, 특별하게 지하철 타고 오라고 한 이유는 오늘 아티스트가 지하철과 관련이 있어요. 지금 타고 오신 지하철과 관련이 있는 아티스트인데 오금동과 관련이 있는? 오금동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지금 타고 오신 지하철 라인하고도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거 솔직히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? 이 라인이랑 여기 3호선, 5호선 있는데? 네. 설마 이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? 제가 일단 오늘의 비트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 우리 피디님이 날씨가 추워져서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알 것 같은데요? 이거 보고 모르면 어떡해. 일단은 저희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아티스트분들을 모셔놨어요.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. 여기에서 잠깐만 가시면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모분들하고 토크, 대화를 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3호선 부터 플라이 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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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에 넘어가 그곳에 넘어가 넘어가 이게 예능이라는데 아 진짜요? 근데 나는 이게 예능인 줄 알았으면 당장 나오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처음에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시간도... 이거 꼭 해야 됩니까? 그랬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? 그건 아니고 원래 성공한 미전들은 예능에 나가잖아요 성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불렀으니까 아 그런가? 우리 성공한 건가? 아 나 나를 그 어? 보셨나 보다 뭐요? TV는 사랑하실 것 같아 보셨어요? 엠션 가도 참 보이는 거?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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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쇼에 오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작아요 네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너무 멋진 사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5